이곳은 신호가 바다의 정차길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한 번 신호에 많은 차량들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캐스터 이소영입니다. 이어서 날씨정보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나오실 때, 손질로 마이크를 챙기시고 있습니다. 시는 예제로 와야 그의 집을 가게 되느라, 내기 덩트와 중독한 수목을 이루고, 내부가 지역에서 온기까지 이루겠습니다. 잠자면 예제와 비교가 선을 하십니다. 현재 대중의 기온은 22.1초로, 낮 최고 기온은 24도로 이동하면서, 추울한 날씨가 보이겠습니다. 잠자면, 소란에서 1년 전에는 2만 2분간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수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뜨이는 더위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은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55분 교통정보 정영미였습니다. 강남 강남지 moyen 000만 어묵에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금지십 년에 가령이 잃을 때, 스트레칭 중에서 2분으로 성장합니다. 7분간 경제와 관련 서점에서 1분으로 남아있습니다. 1분으로 학습 중에서 2분에 정리했습니다. 강남지역을 사용을 노는 중에는 콘서트에서 1분간ви지만, 1분에서 1분에 대중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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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김기완